네 가요가 좋다 미녀와 야수 무대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가요가 좋다는요 강소구민 회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강소구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? 안녕하십니까 재밌으시죠? 네 좋습니다 이번 이어지는 무대는요 우리 강소구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강소구의 홍보대사라고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강소구를 빛내는 성실한 가수 이완호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사랑이란 무엇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야수 이 사랑이란 무엇이요 여자이란 무엇이요 아무처럼 따져버린 사랑 못난 정신 무거워서 없었네 어둠의 사랑 못난 어둠도 없다 주느라 이 세상에 미년보다 멋을 뿐으로 따질까 아버지처럼 빠져버린 사랑 우리 둘째 못하소서 폐하네 사랑이란 무엇이온 이 별이란 궁금하시오 아무처럼 따져버린 사랑 못난 정신 무거워서 없었네 이 세상에 사랑 못난 어둠도 없다 주느라 이 세상에 미년보다 이 세상에 미년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콜입니까? 네 앵콜!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레티비 가요가 좋다 우리 강소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? 네 감사합니다 앵콜송으로다가 웬만하면 그냥 살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우와 우우우우우우 사랑을 해놓고 왜 떠나가든지 사랑할 땐 뭔 얘기도 이제 와서 돌아섰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미워 정말 나 사랑할 땐 최고라 해도 이제 와서 왜 떠나가든지 이 세상의 이 맘에 속다 속되는 남자도 모르겠느냐 남자도 모르겠느냐 남 confused 남순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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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해놓고 왜 떠나가면 사랑할 땐 못 넘게 기고 이제 와서 올라선 당신 정말 좋은 날 정말 기고 청약한 사랑을 빛을 걸고 이제 와서 왜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 이 맘에 속 속 눈을 여성은 나의 마음을 여성은 나의 마음을 여성은 나의 마음을 우리 가슴 찬양 우리 가슴 찬양